경주가루 17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사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가운데 말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여기서 강한 감방 기원하게 가자고요. 자 제가 신범마 정문 프린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두부라 찍어먹자. 신범마 정문 프린스. 요 놈을 땅복진 대가리로 놓고 5번 기타리스트. 5번 기타리스트. 5번 기타리스트와 김옥성 기수 단독 선두의 외곽에서 기가 막힌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는 3번 정문 프린스와 최범현 개수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3번 5번 두 마리의 거리차 반말 신차까지 좁혀지고 3위권에서는 10번이 치고 나옵니다. 3번 5번 두 마리 앞서고 10번 배츠마이보이까지. 경주가 2650m 마지막 경주 6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신촌바람. 4번 종악창가 안쪽으로는 1번 운사따로. 자 이번 정주 오늘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대가리는 자 바로 도현진이의 1번 마 운사. 자 요 놈을 땅복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1번 마 운사. 자 요 놈을 땅복 대가리로 놓고 출력 한방. 자 1번 마 편안기대 메인 한방입니다. 자 쌍복 1번 2번 1번 2번 주력의 3번 8번. 2번 편안시대 역주가 덮어입니다. 선두는 1번 운사가 잡고 있고 4번과 5번 2번 3마리의 2접전 안쪽 5번. 빛의 역광역주 덮어입니다. 1번은 선둑니다. 바깥쪽 2번이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1번 2번 5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경결이 1400m 토요 마지막 경주 6경주 출발했습니다. 추반 소두 접전은 팽팽한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딸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직전에 편성이 좀 뗐습니다.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제대로 장현승위로 바꿔놓은. 자 2번 마 황룡신하를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2번 황룡신하 쌍복 대가리에 1번 결제적 5번 1400m 쌍복식 2대가리에 1번 5번 2대가리에 1번 5번. 바깥쪽 2번 황룡신하 치고 나오고 있고 5번 1400m 안쪽을 1번 대장대부까지 가세합니다. 바깥쪽에는 2번 황룡신하 역주도 뿌이고 안쪽 5번 1400m 가세. 5번 1400m와 2번 황룡신하 두 마리 접전. 바깥쪽에는 2번 황룡신하가 조금 앞섭니다. 5번 1400m 위로 3번 절대적 3위까지 2번 5번 3번 앞서면서 결승도가 합니다. 조선순이 모두 3번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잘ago는 좋은 바람입니다. 안심으로 베이nt 다일에 2번 궁금하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